본 게임에는 다소 잔인하거나 깜짝 놀라는 장면이 있습니다. 원치 않으면 종료해주세요. 뭐지? 게임을 키니까 바로 여긴데? 그냥 이렇게 시작인데? 좋아, 저 사람. 머리카락이 많이 위허지. 애들 머리 관리를 잘해야 돼. 저 아저씨처럼 된다. 그냥 이렇게 시작이야? 시큐리티 카메라 인 오퍼레이션? 달랠 수가 있잖아. 킵. 레프트. 킵해주세요. 어? 뭐야? 말이라도 걸어봐. 길막해. 언제까지고 그렇게 막 아무것도 없는 그냥 벽 마냥! 나이 쳐다보는 건지 내가 보겠어. 이 사람도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건가? 어? 뭐야? 갑자기 핸드폰 본다. 화면 꺼졌는데요? 리마? 님 머리통처럼? 희망이 없어 보이는데요? 깜깜한데요? 머리카락처럼? 왜 갑자기 핸드폰 보는 착한? 사라질 거지? 이렇게 갔다 오면. 어? 아니네? 여기 지금! 어? 아니네?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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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졌잖아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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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새끼! 어디 갔어! 너가 그렇게 태연하게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. 너 내가 뒤돌아 있을 때 뒤돌아 뛰어간 거 내가 모를 줄 알아? 진짜 겁나게 뛰어붙나 본네 진짜. 어? 이게 있었나? 가이드가 생겼는데? 이런 게 있었나? 이상징후를 간과하지 마세요.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되돌아가십시오. 이상징후를 발견하지 못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. 8번 출구로 나가려면. 이런 가이드 같은 거 없었잖아. 이상징후? 되돌아가라고? 어? 존나 이상한데? 포스터가 다 똑같아. 이건 되돌아가야 돼. 야 얼마나 담배 피우지 말라는 거야? 겟카이. 나이스. 아저씨 아저씨! 아저씨 참아줘요! 저랑 제발 같이 있어줘요. 제발 제발. 제발요! 진짜 니마! 니마! 저 문 열렸어요! 아 제발 가지 마고 보셈. 진짜로. 아 너무 까맣다? 저기요? 아 죽었다. 아 나 우리가 이제 확실히 알았다. 같이 가 같이 가. 같이 가 무서우니까. 정말 안심이 돼요. 저전 좀.. 짱. 아저씨? 핸드폰까지? 오케이. 머리카락? 오케이. 아저씨 뛰어요! 야옹! 아씨! 아씨? 굴라보덤덤하네? 노스모키 오케이 포스타 오케이 문 오케이 누구세요? 아씨 아씨 잠깐만 잠깐만 저기 저 여자 여자 여자! 여자가 있어 여자가! 진짜! 아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잉! 오케이. 문 다 닫혀있고 환풍구 두 개까지 아저씨! 참 아저씨 웃고 있잖아 웃음이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?! 이것도 이상징후다 저 탈모상태의 웃음이 나와! 이상현상이네 포스타 오케이 손잡이 오케이 환풍구 두 개 완벽한데? 손잡이 왜? 멀쩡한데? 아 정말 완벽해 정말 봐봐라 아 ㅅㅂ 뭐가 문제였죠? 야야야 ㅈㄴ 빨리 오잖아 ㅈㄴ 빨리 오잖아 ㅈㄴ 이상하잖아 아저씨 무슨 급한 일이나본데? 길막 이것도 막아있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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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히니까 죽는데요? 어이가 없는데? 적두인데 마르니까 화나지 아 그래 그치 나빴다 내가 나빴다 누구세요? 이상 지구가 있긴 한데 궁금하잖아 어? 어? 아! 아이 ㅅㅂ 아 깜짝이야 아 나 문소리가 너무 소름 돋아 아이 ㅅㅂ 무서워 야 돌아가, 돌아가, 돌아가. 오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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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디어, 드디어. 나 진짜 탈출이야? 이걸 다 확인하게 되네. 멀쩡하네? 버스터 커지냐? 아, 아니야. 멀쩡해, 멀쩡해. 이제 나 탈출이야. 아니요. 영희야! 안 돼! 내가 미안해, 병신같은 나라서 미안해. 내가 다시 빠르게 해볼게. 빠르게 오시냐? 버스타도? 뭐 또 튀어나올 것 같아. 안, 안오고 계시죠? 이 새끼 움직인다. 저랬구나. 거의 나왔다. 사람이 커졌는데요? 너무 커졌잖아. 좀 작아진 것 같기도 하고. 아수구에서 뭐가 나오네. 빨리 도망가, 도망가. 문, 멀쩡. 눈, 멀쩡. 천장, 멀쩡. 다 멀쩡하다, 그렇지? 가자. 퇴근이야? 나 진짜 탈출해. 와! 와! 아니 그냥 눈이 너무 붓이다. 간다! 헤헤. 야호! 재밌다, 근데. 차라랄. 아저씨 살짝 엉덩이 스탭이 늘었어. 이상현상 아님? 이상한 게 맞는 것 같은데? 아저씨 살짝 살 빠졌네. 이상현상 아니야? 아저씨가 걷는 게 기교가 늘었다. 이상현상 아니야? 약간 신나 보여. 고개를 덩실덩실 거려. 어? 이거 나 쳐다보잖아, 나 쳐다보잖아. 이거 봐, 내가 이상하다고 했잖아. 이거 이상현상이네. 아저씨, 아저씨, 아저씨. 아저씨, 아저씨야. 아우, 같이 갑시다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세상에, 무서워가지고. 에이. 어? 와, 야, 이거 뭐야. 계단이다. 가볼래. 어? 뭐야? 어, 소리가 막 느려져, 막. 삐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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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삐용. 몇 개 남았는지 봐줄 수 있냐고요? 어? 다 봤다. 다 봤으면 어떡해요? 끝난 듯. 아, 재밌었다. 안녕하십니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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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